최근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대전의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한 결과 이들 시설이 보급된 주택에서 310건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설치 주택에서는 2020년 7명, 지난해 4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4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77.5%인 대전의 화재경보기 보급률을 내년까지 10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소환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몰見